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풍만이 여러분들 우리가 치루어야 될 첫 시험 드디어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장풍이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게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잠깐 장풍이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들과의 적응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월 23일 목요일 첫 모의고사를 시작이 되죠 우선 얘들아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수능에 대한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생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담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중간고사 전에 우리가 첫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과 또한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 첫 모의고사의 시험범위가 글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 과정의 과학 내용을 시험범위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3년 동안의 과학을 한 번 더 쫙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드를 위해서 조금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전범위에 있는 내용 근데 이것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아니 수능 시간과 똑같이 문제를 풀게 돼요 그리고 그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중압감이라는 것이 있어 그치 우리가 그냥 문제를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1교시부터 국어를 시작합니다 똑같이 수능 형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 너희들이 되게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어 영역의 지문을 딱 바라보면 문제를 읽다가 졸아 지쳐 왜 지문이 너무 길어 또 막 영어, 수학, 어우 죽어져 어우 너무 어려워 문제를 포기하게 된다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통학과학은요 크게 20문제가 나옵니다 물리학 5문제, 화학 5문제, 생명과학 5문제, 지구과학 5문제 이렇게 5문제씩 나오다 보니까 우리 풍마이들이 쿨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아예 모의고사뿐에 이거 내신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아예 제끼어 라고 생각하는 풍마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기분이 굉장히 찝찝해지죠 왜? 중간고사를 보지도 않았던 이 전에 모의고사를 실시했는데 등급이 너무 낮아 그러면 얘들아 심한 자괴감이 걸려요 어? 괜히 얘들아 쿨한 척 하면서 막 아이 괜찮아! 했는데 얘들아 등급이 낮아 봐 굉장히 마음이 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자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풍이가 장풍이의 메인페이지에 자료실에 가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위하여 중학교 전 과정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요점 정리한 남한알레의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한알레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읽고 가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어떠한 문제가 나오고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너희들이 전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장풍이는 꼭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아니 이건 꼭 해야 돼 추천이 아니야 무조건 실시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작년도 3월 모의고사 문제 재작년도 3월 모의고사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요 근데 풀어보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 왜냐 장풍이가 작년도 모의고사 해설강의 재작년도 모의고사 해설강의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해설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모의고사 패턴이 있거든 나오는 것만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해설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각각의 과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준다면 올해 모의고사 되더라 크게 어려움 없이 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풍이가 우리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풍마이드를 위해서 다양한 자료와 해설강의를 준비해 놨으니까 제발 활용하자 알겠지? 그걸 활용해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 중간고사 보기 전에 실시하는 첫 모의고사를 우리 한 번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풍이가 백신 통합과 너만 봐 완자에서도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는 무조건 만점 받으라는 그 정도 열의로 그 정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모의고사를 잘 준비하는 풍마이는 곧 중간고사도 더 잘 준비할 거라 믿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위해서 장풍이랑 같이 열심히 열심히 달려볼 것이고 우선은 그 전에 실시하는 모의고사 우리 한 번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 최선을 다해 그 시험에 임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거죠 꼭 이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마이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모의고사 얘들아 시험 잘 보면 좋죠 1등급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러한 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마이들 조금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 자료실에 가서 빨리 다운받고 문제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통학과학의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장풍이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도 준비가 된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들 힘내봅시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군마리 4 4 4 4 5 5 4 5 4 5 8 Heavy 7 9 10 10 10 9 10